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바로 받아쳐가지고 또 반박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칭찬했다가 혹은 또 비난했다가 또 예수님을 들었다 놨다 막 쥐었다 폈다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십니까? 안 넘어가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악한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했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심판하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보면 원래 정죄하고 복수하다. 좀 나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복수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복수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본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의로운 판단, 의로운 판단을 하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법을 어기시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하심으로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 즉 나세레 출신을 가지고 비난하면서 무슨 나세레에서 메시아가 나느냐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또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출신 성분이나 또는 인간,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판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 즉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나를 판단하라. 예수님을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라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안목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라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판단이라는 말은 옳고 그런 것을 따져서 결정하는 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정한 탈무드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탈무드법은 사람이 만든 법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왜 범합니까? 손도 안 씻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탈무드를 말하는데 탈무드는 이스라엘의 대낮비인 힐렐과 샴마이의 가르침을 모아놓는 것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모세의 오경을 바탕으로 그 시대에 맞도록 각색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종교법전과 사회법 그것을 이렇게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법전으로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대낮비인 힐렐과 샴마이의 가르침 중에 손을 씻는 정결의식 손을 씻어야지 여호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데 그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하고 아주 난리를 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법에는 손의 정결의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든지 손을 씻지 않는 것은 그가 창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과 같다. 누구든지 손 씻는 정결의식을 무시하는 자는 세상에서 제거되어질 것이다. 씻지 않는 더러운 손으로 축복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이 이 탈무드의 대낮비인 힐렐과 샴마이의 법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탈무드 법으로 본다면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 그들이 지키는 그 법전으로 예수님을 판단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녀들과 식사를 하고 세상에서 제거되어져야 하고 사형에 처해야 하는 아주 흉악한 악한 범죄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으로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권을 쥐어 틀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관행 즉 장로들의 유전을 비판하고 그 법전을 지키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이렇게 책망하셨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판단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정하고 의론 판단을 해야 하는데 라삐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적이고 권위적인 법으로 유대인들이 신앙을 판단하고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중심주의, 교권 중심주의, 패권 중심주의, 학파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 사회에 판을 치고 있었고 이러한 라삐들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이니 아니니 그렇게 판단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행태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회나 노예는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총회법이나 노예법으로 종교권을 세우고 그 법을 따르지 않는 목사나 교회는 재판을 통해서 치리하거나 면직 처리하고 또는 총회나 노예가 서로 폐를 나눠서 다투다가 나중에는 긴 싸움 끝에 둘로 나눠지기도 하고 분립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상촌회의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지 세상 단체인지 아니면 목사이며 장로인지 세상 패거리들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난투극과 막말과 저주의 말들이 남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전통중심, 이권중심으로 패를 나눠 싸우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도 예수님도 없고 오직 힘대 힘으로 겨루며 총회법이나 노예법 심지어 형법, 민사법까지 동원해서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막 싸우고 그래서 불신자들 앞에서 목사끼리, 교회끼리 싸우는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목사가 장로가 목사를 고발하면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그 조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대요. 목사념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시지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 종교 권력자들의 패권 다툼 가운데 끼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유대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파하시고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셨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해 보면 여기서 민망이 여긴다는 말은 보기가 딱하고 안타깝다. 유대 교권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지상들의 그 압박과 강압적인 태도에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유대 무리들, 유대 민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민망해서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아픔이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창자 속에까지 그 아픔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에 이르고 그 안에서 하늘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죄와 세속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야 할 백성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법과 성전법에 매어서 먹기 살기도 빠듯한데 재물과 헌물을 가져다 바치기에 전전긍긍하며 혹시나 성전의 예물을 가져다 바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 봐 빚을 내서라도 성전의 예물을 바치고 혹시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안식일법에 매어서 성전에 나오는 유대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 민망해 하시고 정말 보기가 딱하고 안타까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한 잘못된 안식일법과 장노들의 유전인 탈모드 제사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보게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척대적으로 예수님에게 척대적인 말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눈을 멀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저주를 내리신다든지 혹은 보복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밝혀졌어요. 히브리스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다.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메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므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세상 권세자들과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배후에서 뒤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악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마귀를 멸하시라고 그런데 그 마귀와 붙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자들, 마귀와 붙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에 붙어서 마귀를 등에 업고 마귀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역시 마귀와 함께 멸망을 받게 된다.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자를 캐면 감자는 뿌리로 이렇게 밑둥이 드는데 그 뿌리에 많은 감자들이 달려 있어서 쭉 잡아 빼면 줄줄줄줄줄 그 감자들이 덩어리가 따라 올라와요. 이처럼 악한 마귀에게 줄줄이 마치 감자 덩어리처럼 붙어서 마귀의 일을 하는 많은 사상 권력자, 종교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상의 권력이 진짜가 아니고 거짓이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성능의 능력으로 그 악한 자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치, 경제, 종교,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은 아주 예수님을 진절머리 나게 예수님을 싫어하죠. 자기네들이 악한 정체, 마귀를 등이 업고 행하는 악한 정체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드러내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아주 예수님을 질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에 속한 이 세상에는 거짓과 죄와 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원인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사람을 죄로 사로잡고 평생 사람들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저주받아 마귀의 처소, 마귀의 처소가 어딥니까?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 마귀의 일인 죄를 짓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도 짓을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 하면서 마치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탐욕과 거짓과 불법과 불의를 행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오히려 능력자이며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장점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편법이나 불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 못하는 그런 짓을 못하는 사람이 바보고 문의로 간 것이지 그런 걸 하는 사람은 능력자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 오히려 그러한 세속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다든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능력이 없는 사람,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보지 못하는 맹인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너희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를 지으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맹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천국의 영광을 보도록 만드는 일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을 쓰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맹인이었지만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귀에게서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지금 보게 된 자들 지금 보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맹인이 됩니까?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 즉 자신의 지식이나 사람의 교훈 혹은 자기의 의지와 신념과 경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벌이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다 알아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앞이 캄캄한 맹인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육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보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도 영적으로 어두운 흑함 속에 죄악 속에 마귀의 종로를 타는 눈먼 맹인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지자여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은 보는 자이며 라삐들의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일개인간이라고 치부하며 예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지식인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쓴 안경의 색깔대로 모든 것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목표가 완전히 모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검은 안경을 낀 사람은 모든 것이 검수름하고 어둡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낀 사람은 모든 사물이나 사람들이 누리끼리하게 보여요. 파랑 안경을 낀 사람은 모든 것이 푸르둥둥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안경을 낀 사람은 모든 것이 탐욕과 육체적 안락함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보여요. 죄의 안경을 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더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육체적으로 탐욕 쪽으로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뭐만 봅니까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육체의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먹고 마시고 노는 파티 그래서 아모르 파티를 막 부르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은 장밋빛 인생이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밋빛처럼 아주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하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안경을 낀 사람의 보는 시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돈 되는 일 돈과 연관시키고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이 될까 안 될까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돈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보고 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 속에 있는 죄와 거짓 불법과 불이함을 거룩함과 의와 진리로 나누고 구별하고 분간하게 된다.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범벅이 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죄, 거짓 불법, 불이함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거룩함과 의와 진리를 분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경을 낀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과 더러움을 분별하게 되고 마귀와 성령을 구별하게 되고 지옥과 천국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안경을 낀 사람은 죄와 탐욕과 육체적 쾌락과 세속적 성공과 출세 돈과 재물을 쫓아가다가 결국 마귀의 구렁인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예수의 안경을 낀 사람은 죄와 더러움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 우상승의 탐욕을 피하고 예수 믿음과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의와 거룩함과 진리와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예의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가진 자 즉 성령을 받은 자는 맑은 영혼과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갈라데아스 5장 22절 23절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즉 세상의 어떤 재물과 쾌락과 안락함과도 바꿀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파리사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요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요 하면서 막 벌끈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되들었어요. 이 구절은 한글 개혁 성경에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말투예요. 파리사인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이 몇 마디 말씀만 하시면 금방 알아듣고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고 말하는 자들 너희가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파리사인들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아 예수가 지금 우리더러 하는 소리구나.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맹인이라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당장 알아채리고 그리고 뭐야?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소리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따졌던 거죠. 이 세상에서 뭐든지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예술이든 학문이든 무엇이든지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둔하고 좀 모자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출세 성공을 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또는 대통령, 재벌, 학자, 예술가로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자리, 성공한 사람인데도 어떨 때는 보면 좀 어리숙하고 좀 모자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외모와는 다르게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어리숙하고 좀 모자란 듯 보여도 머릿속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샘법이 있어요. 들고나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디서 치고 빠지는 기술이 다 있어요. 겉으로는 좀 약간 모자라 보여도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팽팽 머리가 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샘법이 있는 사람들은 순진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머리를 계속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으로 세상적인 권력으로 출세로 또 세상적인 어떤 욕망으로 머리를 계속 굴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아멘 믿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앞에서는 아멘 하면서도 뒤에서는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어떤 그런 편법을 써야지 내가 좀 아파트라도 한 채 더 사고 내가 돈을 많이 벌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 중에서도 목회를 성공한 사람은 나름대로 다 계산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순박하게 순진하게 예수 믿지 않고 계산적으로 목회를 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머릿속에는 뭔가 계속 굴리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여와 하나님을 믿고 모세율법을 숭배하고 아브라함을 초상으로 모신다고 하는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머리를 막 굴리고 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크게 보여요. 계속 무엇인가 머리를 굴리고 있고 계속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바로 받아쳐가지고 또 반박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칭찬했다가 혹은 또 비난했다가 또 예수님을 들었다 놨다 막 쥐었다 폈다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십니까? 안 넘어가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악한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격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 무리들 순진한 유대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머리를 굴리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선의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도둑이 재발들인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바리세인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마치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지적하여 말씀하셨다는 듯이 막 되돌고 화를 냈습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예수님이 입만 열고 딱 말씀하시면 아 저 사람이 우리를 욕하는구나 딱 아는 거죠. 이처럼 바리세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다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비꼬고 비난하며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을 막 주장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리고 다쳤다 그 말입니다. 몰라서 진짜 몰라서 막말을 하거나 몰라서 저러지 그런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도 있죠. 몰라서 저러는 거야. 진짜 몰라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다 알면서 정답까지 알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알면서도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잡아떼고 몰쇠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비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본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너희들이 맹인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오히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본다고 자랑하는 바래세인들보다 훨씬 복되고 더 행복하고 더 가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돈도 많고 인기가 많고 출세했다고 보기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낮은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더 복되고 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불행하고 저주스러울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곡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서 순종하기 때문에 더 복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자기가 좀 성공하고 배운 게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자기 경험이나 지식대로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어 죄를 짓다가 멸망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불상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마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내 자랑을 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내 자랑을 하는데 어떤 자랑을 하느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내가 마주못해 자랑을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죗땜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해 보잘것 없으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자랑한다고 사도마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는 내가 맹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맹인인가 아니면 보는 자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부족하고 무지한 죄인이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비록 내가 과거의 맹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 세상을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만 삽니까 그렇게 하면서 욕심으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자기 셈법으로 살아가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그런 거지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만 갖고는 세상에서 성우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들고 핑계를 대고 그리고 예수님과 타투는 사람은 아직 그는 나는 맹인입니다. 하는 고백이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본다고 하는 너희들이 맹인이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보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맹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는 자가 되었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순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맹인이 되었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나는 맹인이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영의 눈이 떠지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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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